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기도생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혼, 내 영혼이 숨쉬는 거예요 숨쉬는 거 호흡, 숨을 안 쉬면 죽지요 육신으로 숨쉬는 거다고 내 영혼이 숨을 쉰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육신에 숨쉬는 것은 탄산가스를 내뱉고 산소를 마시는데 영으로 숨쉬는 것은 산소, 산소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들여 마시고 영으로 육신도 숨쉬고 영혼도 숨쉬는데 영혼이 숨쉬는 거다, 호흡이다 그러면 호흡이 중단되면 영쪽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죠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냥 기도생활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영쪽으로 죽어버린다 말이 되죠?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우리는 기도를 일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시간, 첫 시간,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열 시간 하면 더 좋겠죠 하여튼 항상 언제나 잘되고 못되고 항상 그냥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낭망치 말아라 기도가 응답이 뚝딱 빨리 되면 낭망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도는 응답이 좀 더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낭망치 말아라는 그 말 한마디가요 아,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 주시기 때문에 걱정 마 내가 해줄게 그 말 할 때는 자신 있으니까 얘기해 줘 응답하시겠다는 뜻 아니고요 낭망치 말아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원한 대로 응답은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네 기도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내 시간, 내 방법에 오히려 우리와 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나니까 누가 재산을 가로채갔던가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관에게 사장에서 얘기해도 이 재판관은 불이한 재판이기 때문에 안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밤낮 찾아다니고 쫓아다닙니다 아마 출근 때에 집 앞에 있다가 재판장님 찾으려고 하면 뭐하고 고개를 숙이고 저를 하고 퇴근할 때 재판장님 날마다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못 견디겠어 그걸 들어줬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세상에도 귀찮아야 되는데 밤낮 밤과 낮이요 부르지는 태칸자 원활을 부르지 않겠느냐 속히 응답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꼭 듣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중노동이에요 부담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도 하나님 그냥 뚝딱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기도를 꼭 하시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뭐라는가 너희를 사랑해 줘 건데요 아니 사랑하면 힘들게 여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특권이래요 예수 이름으로 특권을 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동참을 시켜준다 동참한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배울 때 행복을 느껴요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는데 내 소원에 대한 목마른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해결될 때에 행복하잖아요 내 능력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능력은 안 되는데 하나님을 하셨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느꼈고 내 사랑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친밀한 교제에 하나님의 넓은 마음 포근한 사랑 영적인 체험감을 해서 하나님의 품에 점점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도 응답에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여러분 기도 응답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삶이 밋밋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체험이나 살아계신 능력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저 멀리 있는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주상 합격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데 보니까 하나님이 본토 진적 아비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시한 땅 가난한 땅 안 가르쳐 줬어요 출발하고 봐라 지시할 땅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기도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돼 계속 어디로 가야지 계속 물어보고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이고 교제의 시간이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제하고 기도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어떤 감동이 왔다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직접 들었든 앉았든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기도했고 기도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래서 응답과 기도 역사가 없다면 우리 교회로나 저자실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다 응답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안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하나 매일 사람 가운데서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 것이고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를 고쳐서 회개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말씀 먹고 성령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영의 사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기도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가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그래 영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 얘기했냐 2사 62장 보니까 에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하로 기여가 있느라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여러분 누가 자꾸 나한테 쉬지 못하면 성가시라 나 피곤해 나 잠잠 자기름 나도 그런데 하나님 계속 쉬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어떻게 몰러오겠어요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한다 쉬지 않게끔 일하게끔 나를 일하게끔 하나님 일하면 바르죠 하나님 일하게끔 만드셔야지 그래서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내가 너의 일을 쉬어본다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 이러시게 해야지 그건 피곤하지 않고 주무시도 안 하실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고 만들고 그런 일은 안 하고 다 끝나는 건데 우리 하나하나 보고 계셔요 누가 복줄까? 누가 잘하고 전두고 기도 많이 오고 열심히 오구나 그래서 복주 오라 이건 정말 빛나고 교만해서 매점 때려야 하겠다 이게 전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고 지금 67억 이 인구 이 인구를 보고 날마다 하나님이 결제해내리고 지시하고 그 일 외에 할 일이 없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것이 기도하면 금방 뚝딱당듭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더 높고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끼리 부딪히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순종해야 되겠고 또 마귀는 항상 역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이죠? 무엇을 원하는 거 구하라?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교제하고 만나는 법칙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부르지지라 응답하겠고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데 기도할 때 일을 하신다 그거예요 예림하는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같이 사방파락 막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렸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네가 알리면 그거 비밀한 일도 보이리라 신령한 영적 세계에 눈이 뜨게 만들어져요 나는 물질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이 열리게 만드시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에 응답해 오셔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환상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서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 영적 먹통보다는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는 내 마판자라 다윗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응답의 삶 그가 감사 찬양의 모든 내용이 승리의 모든 게 시편의 말씀이 됐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어요 그래서 마음이 합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귀에 쓰신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 큰 사람과 기도가 상달된 사람 다시 말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친밀하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불레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친밀하게 오는데 젖 먹는 양을 가지고 제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게 십자가죠? 그랬더니 막 우레가 바래요 이 우레를 저는 성령의 불로 해석할 수 있어요 막 천둥 치고 번개가 쳐서 하나님 직접 싸워버려 그래요 그래서 이른 땅도 다 찾아버리고 에베네셀 그 기도의 능력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환란을 물리치고 그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불렀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0편, 18편 29일 보니까 무슨 여호와이들은 완전하고 내가 주의리하고 적군양에 달려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아이다 담 있잖아요?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의 믿음은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하니 피한 자에게 방비해시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또 아, 그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그냥 말씀만 해서 들어와야지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주의로 지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이 내 응답, 결론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것,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어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데 그가 기도한 대로 비가 오고 안 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산이 많으리라 오늘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점수 따고 하나님의 사람 됐냐가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화를 만들어놓고 광란에 춤을 추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셔서 모세야, 저거 봐라 저, 금송화를 만들어놓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간다 이 금송화지, 이 송화지는 애국신이거든요 저렇게 금방 홍해바다 건너고 열까지 재앙 내리는 걸 보고도 저렇게 변덕 부린 백성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모세야, 내가 다시 한 마음을 바꿨다 너고 나고 다시 한 번 해보자 너를 통해 아들 낳고 새로 새 나라를 이루자 이게 싹 들어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격분하셨어 가지고 그때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모세되는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난가? 하나님 백성에게 용서하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적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시 그래서 모세 하나님, 내 생명적 나 하나 지옥 보내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딱 가로막아 진을 딱 막아 나 죽이고 하라고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잖아요 용서해줘요 우리 기도 능력이 중복이 이렇게 까야 된 거예요 이래서 용서한 거예요 저런 우리나라는 남북, 동서, 좌파, 우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라고만 다 죽어요 오직 이수파라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아타까운 것이 WC, 합동 WAPS 돼요 그들이 다 개투리과 연합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금지법 정부에서 동성애를 추진한 것은 아니 어차피 이 WC, WC가 차별금지법 모든 종교는 구원 있다 그게 차별금지법 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란 건 참 좋은 말 같지만 인구법 같지만 이마에 신천진이 이 단역 애차별했어? 불교는 구원 없어? 애차별했어? 다 잡혀 들어가 그래서 정부에서 한국교를 만만히 보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온 모두가 예수만 구했다고 온 한국교가 전부 그렇게 나가면 감히 우리를 건드리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가 위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왜 이렇게 세소가 되고 이렇게 됐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부평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될까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네 비평으로 다시 비평한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밤낮 불을 짓는 자 원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원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기자도 기도응답이 잘 안 돼서 그가 뭐라 10편 4의 참표 오전에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짜야 낙심하면 어짜야 내 속에 불안하여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나는 안 나가는데 내가 낙심해야 되지 오늘 본문도 지금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낙심 많은 곳이 낙심이 되고 왜 불안하지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 불안하냐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는 얘기 아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됩니까 부부간에 항상 마음이 맞입니까 직장생활이 그렇게 쉽게 된가요 사업이 그렇게 쉬운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와요 그럼 어째 그럼 내 성질 부르고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론 낙심하게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잘 추스리자 그 단어밖에 나 생각이 안 나 그래 그래 인생은 그럴 수도 있어 그래 내가 누구를 타다랴 내가 그쪽 편 안 된 것만 감사하고 아버지 내가 뭐 잘난 거 없고 똑똑한 거 없고 여기서 내가 그래도 얘를 쓴 것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고민하고 애쓰만 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최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작할 놓고 어떻게 나온가 요한복음 12장 1절 말하길 지금 내 마음이 옛날 성경이 더 좋아 민망하니로 번역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괴로움을 쓰겠어요 무슨 말하려 민망하니 무슨 말하려 아버지의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 앞에 구원하니 이때를 면하게 하소서 그러더니 내가 인류에서 왔나이다 아니 뭔 말이야 그러면 아버지의 시작 앞에서 이때 좀 면하게 하소서 너무 힘들고 민망하고 고민이 되셨소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이 딸을 면하게 하소서 그러나 내가 인류에서 이때 왔나이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이야 금방 면하게 되었고 주님 내가 시작하니 또 지켰다고 나를 면하게 하소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하아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힘들어 힘들어 그럼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의 능이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고와서 울렸고 통곡? 울으셨어요 전능 하나님이 왜 오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가 뚝딱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죄악과 비교하게 싸워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너무 쉽게 시자가 피를 얘기하고 그 보혈의 능력에서 구원하던데 그분이 6주간 양손 양말 대릉 달랬을 때 그 고통 그 아픔을 상상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다 감당하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 이뤘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한 1분 한 5분 내에 좀 끝내주시지 그 아주 그만한 시간 대릉도 매달리게 만드시고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온 세상이 천지감감해졌어요 햇빛이 무색해가지고 주님도 그걸 다 이루시고 그래서 보혜를 주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제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성의 교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좀 도와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좀 협조해 주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엘리스 세상이 영적으로 비도하고 기도 안 하고 흠야 비나스가 나쁜 짓거리 다 해서 결국은 이 불레스에 침려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 3만 명 죽여버리고 벗개 뺏어가버리고 벗개 뺏어갔다고 좋아해도 독종 낳고 자기들이 베스민 암수한테 보내줬서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스스로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하고 하시냐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비한 누군가? 사무엘 선자 그건 사무엘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한나라는 여인이 무좌합니다 건강한데 성태가 안 돼요 분이나 장갑식구를 봐야 돼 마음을 괴롭게 많이 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장갑식 사온 것이 아니고 톤 보고 성질 막 기도했어요 그게 눈물의 기도 기도해야 되게끔 때로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한나처럼 고난의 눈물의 고통을 과정을 겪어요 한나야 걱정 마라 네가 사무엘 난다 그런 말 안 해줘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더라도 기도해 부인이나 때문에 힘들게 기도하라고 무조건 기도하면 해답했나봐 무조건 와서 울고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들 주면 삭도를 대지 않고 나 신을 안게 드리겠나이다 네 기도 끝까지 나오게 기다렸다 아들 줄게 하고 사무엘 딱 주었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사무엘이 그냥 자란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한번 기도해서 응답을 끝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아들 낳았을 때 한나라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일 때는 껴안고 기도하고 얼마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와 상대해서 그가 사무엘이 전만 떼자마자 성질을 갖다 바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이 만들어진 데에는 눈물의 하나의 기도가 필요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분인 낙골도 봐야 돼 어려움도 겪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문제는 하나님이 우왕장하신 분이 아니고 엘리는 놔두고 이미 하나님이 여기다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사무엘이 산다를 만들어 놓고 쓰시는 과정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치 시골의 이 둠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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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옹덩이 보통 물이 거기서 썩어 있어요 더러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둠벙 같아도 그 밑에만 생구멍 하나만 있어도 거기서 생수만 밑에서 솔솔솔솔 샘이 터져서 우물이 나온다? 그러면 시간만 가면 딱 깨끗한 물로 바꿔지고 그러면 오늘 그 샘이 생수가 어디냐고 하늘의 기도의 문을 열때 성의 생수가 여러분이 부어지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약된 사람 모든 어두운 생각 모든 것은 뭘로 깨끗하겠다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가라 십상에서 말하기를 그날의 죄와 어둠을 씻는 이 다이적 속에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날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말이야 어둠을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이적 속에 아이루스라는 주민에 의해서 열리리라 열려요 열려 이제 열려 있어요 열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보혈로 정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시절 말하기를 내가 다이적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 강관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 강관심령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에서 기도한 것밖에 더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히부사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긍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또 은혜를 얻게 하여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때를 따라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낮에 때 은혜가 왔어요 오후에 오면 그때 또 은혜가 내일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보자에서 담대 나아가라 이게 믿음이에요 은혜 보자 앞에 휴자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은혜 보자가 열려 있어요 기도와 믿음이 같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기도에 대해서 낙심하게 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율신이 곧 오실 때에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믿음은 상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에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할 것이고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어지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는 성령이고 믿음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초월하지 않고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 기도한 만큼 기차 철로가 있는 만큼 가듯이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일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돼 믿음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에서 믿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산 사람이고 은혜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 인도받고 열매고 복생의 인생이 되고 천국에 밀루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런 복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에 야이로가 열두 장면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니까 가자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 있었는가 헐레벗자 사람이 뛰어옵니다 아이고 딸이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얼굴이 하하해졌겠지요 겁이 납니다 죽었어 끝났네 아니 기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길에 왜 그런 비보가 슬픈 소식이 오냐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 예수님을 동의해도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어려울 수가 있고 오일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고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어가는데 바람과 바대를 보고 무서우니까 빠지니까 왜 무서우냐 믿기만 해야 되죠 믿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고 예수님과 동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시국이 복잡할 때 대모를 하다가 이제 감옥이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월요일날 갇혔는데 토요일은 내보내줘야지 우리 성도들 주일날 설교가 내야 되는데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계속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그래 토요일 12시에 내보내지마 응답받고 깜빡이사고 나는 토요일 12시에 나가니까 토요일날 12시에 나간다고요? 하나님도 못 할 일이요? 생각해 보시죠 토요일은 공무원 다 쉬는데 금요일에 나가면 나가고 월요일에 나가지 토요일에 나간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토요일은 안 된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요일날 보낸다고? 왜요? 내가 토요일날 보내리라 진짜예요? 내가 토요일날 내보낸다 확신 응답받고 토요일 나간다고 하니까 하하하하 참 말자니 소리 그럼 하나님 진짜인 거 아닌가 내게 이렇게 해라? 그 내게 합시다 그래간빵인 사람이 진짜 당일 토요일날 나가면 예수 믿기로 다 약속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밤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토요일날 나갈 리가 없어 다 웃고 그런데 그 목사 믿음으로 하나님 여기서 어쩌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 선 보였는데 하나님 토요일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시경에 되니까 간수가 부랴 부랴 오더니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어제 금요일에 결제가 났거든요 그런데 행정착오로 이렇게 하루 목사님 고생시켰습니다 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고 토요일날 끄지 못해 주드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아주 멋있는 묘기를 부르시네 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생각하셔서 왜 금요일 날 결제에 나서도 사모착오하게끔 만든 것도 하나이며 그리 하나님 맞아떨어지지 그래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버리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을 본 적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 딸이 형아 귀신 들었나이다 예수님의 신척도 안 씁니다 자녀의 댁을 취해서 걔들이든 만탕지 아니하니라 낙심 탁 준 거예요 금방 남아야 한다니까요 그때 믿음을 보고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망나이다 이게 믿음이야 끝까지 주인 붙잡아 그래요 맞아요 나는 이 방에 내 계획에 물가는데 부스러기만 주셔도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놀아봐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하면 돼요 끝까지 여인아 네 믿음이 기도다 이 말에서 귀신이 나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려운데 다 해답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일 첫 시간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 제일 좋은 시간 하여튼 만나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오고 변화되고 거룩함이오고 기도공답의 삶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상아고 깨어져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흘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최악의 어둠소 예배된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없는 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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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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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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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부르셔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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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시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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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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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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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일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여 일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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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빌라소서 성령이여 빌라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빌라소서 성령이여 빌라소서 성령이여 빌라소서 성령이여 빌라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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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빛마소서